한영택 낭송 박영혜 가다가 가다가 어찌 하오리까 짐이 무겁다고 버릴 수야 없지 않겠나 쉬어가면 어떨까 숨 한번 쉬면서 두 다리도 펴보고 가는 길 미련없이 떠나가보세 구름이 갇히고 구비친 산길이라도 발 닿는 데까지 걸어놔 보세요 가다가 가다가 어찌 하오리까 보일듯 말듯한 등 너머 제도 가다 보면 닿지 않겠나 멀다고 가는 길 멈춰 서지 말고 그냥 말없이 떠나가보세 기쁨도 슬픔도 지나가면 그만인데 너는 어째서 용을 쓰지 않느냐 어차피 가는 길 걸어놔 보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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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